1행 1열과 2행 1열과 3행 1열을 각각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상당한 위치에 넣어줍니다. 이제는 연립방정식을 행렬 a 곱하기 해벡터 x는 b라는 형태로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연립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차피 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만 써주는 첨가 행렬 형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1행과 2행을 위치를 바꿔주고 1행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해가지고 3행에 더해서 새로운 3행을 써줍니다. 사다리꼴은 항상 주의해야 할게 피봇 밑으로 무조건 0이 나오도록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구하게 된 행렬을 원래 연립방정식으로 복원해주면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계산칠수가 있었습니다. 행렬의 제3행이 0, 0, 0, 5가 나왔습니다. 이를 식으로 복원하면 0은 5라는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연립방정식 A, X는 0은 자명회 곧 X1, X2, X3가 모두 0인 자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명회가 아닌 해도 가끔씩은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X3을 표현할 길은 없기 때문에 X3은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자유변수입니다. 그래서 X3을 T로 놔주면 나머지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